오는 25일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제2국제공항 사천건설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경남도가 제2신공항을 사천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당시 도정질문의 질문자로 나섰던 박정열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직접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제가 제2신공항을 사천에 유치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부산시보다 면적이 넓고 신공항 후보지가 많은 경남도는 신공항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께 질문을 드렸고 대한민국 신공항 후보지는 제1안으로 현 사천공항 확정안과 제2안으로 사천 서포면 1원에 대한민국 제2국제공항 후보지로 국무총리실에 검토해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사천의 제2신공항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와 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국가의 100년 대개를 염두에 두고 가장 안전한 공항 소온과 환경파괴 예산이 절감되는 감문공항 후보지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육상교통으로 약 300km 4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부산 목포간 KTX로 1시간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김용농 전남지사와 그리고 부산시 오보돈 시장 그리고 우리 김경수 도지사께서 그 영원함 KTX를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의 대한민국 제2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영원함 지역 간 하하가 항공우주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네 방법적으로 기존 사천공항을 계속 이용하자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역에서는 또 별도로 서포면에 공항을 짓자 이런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1안은 사천공항의 확장안입니다. 사천공항은 할주로가 2.744km 두 번이 있고 그 한 번만 3.6km로 약 800m 길이로 확장을 하면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할 수 있는 감문공항으로서의 사천공항에 손색이 없을 것이고 특히 안전, 환경파괴 및 건설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예산이 타공항 후보지에 비해 10분의 1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사천시 서포멘 1원입니다. 소음공예나 태풍, 서나미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동서남이 이렇게 바다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듯한 안전한 대한민국의 공항이 될 것입니다. 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남도의 셈법도 좀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경남도의 생각은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다소 좀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되면 가감성 있게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정리를 하다 보면 총리실 신공항 검증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라도 김해공항을 부족객 후보지로 보고 그 대안으로 경남 4천을 대한민국 제2후보지로 검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권 신공항 유치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우리 지역 소식 SCS 뉴스 깜빠른 우리 지역 소식 깜빠른 우리 지역 소식